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갱지 tv 한승욱입니다 현대로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주주분들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한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한주 좀 의미차게 보내셨습니까 의미차게 꼭 보내셨으면 하구요 저희 허브갱지 tv 주도주체험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주 굉장히 의미 있으시죠 저희가 또 다섯종목 다수익 청산을 시켜드렸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허브갱지 tv는 여러분들이 한번도 이 주도주체험을 안받아보신 분들은 있으세요 영상을 들으시는 어떤 분 그러나 한번을 받고 나면 두번은 못받나요 라는 질문은 꼭 나오는 회사가 바로 허브갱지 tv 주도주체험입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하셨다면 댓글 고정란에 링크 누르시구요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 이정도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들의 포지션이 조금씩 나아주고 있습니다 깁타법인에서 조금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저는 의미부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들어와주는 물량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만한 키워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있구요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의 적극적인 포지션이 좀 나와주는게 중요한데 투신에서는 포지션이 슬슬 다시 매수전환으로 바꿔주고 있고 연기금이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매수 유입 이 돈의 유입이 얼마만큼 들어와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천천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우려할 필요도 없이 좀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방산쪽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주도 섹터였는데 이 기업군들이 어느정도 고점을 찍어주고 저장폭을 보여주는 기업군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어느정도 고점 주무관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줄타기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처럼 이렇게 줄타기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언제나 폭락을 하죠 그러면 나와준 무기는 어디로 간다? 바로 방산적으로 들어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시를 들어서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쏠리는 이유와 근거는 굉장히 사실 명확해요 너도 나도 무기 만들어달라 일감만 100조원이다 K방산 르네상스이다 한화 52조원, 에라이즈넥션 12조, 현대로템 5조 모두 역대 최고이고요 글로벌 무기 획득 예산에 연 780조원 정도 나와줄 수 있을만한 이런 시장 자체가 열려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도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껴질 수 있냐면 자리는 잡혀지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마만큼의 시장에서 이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우리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 지금에 들어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유의미한 26,550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 포인트인 것이지 이 부분을 돈의 유입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관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아니다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현대 로템 너무 지루합니다 현대 로템 뭐 이거 이 종목 올라가긴 하나요? 예 올라갑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만큼의 그런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정말 그래요 보세요 현대 로템은 여기서 신고가를 가도 사실 수익률 자체가 허브인즈TV 일주일 주도체험 받는 수익률보다 낮아요 그만큼 시각적력도 크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좀 가시적인 그런 수익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의 비중을 10에서 15%만 유지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더 매수를 하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고 딱 적당한 부분에서 적당한 물량만큼 매집할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는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할 게 없으시면 그냥 댓글 고정래 링크 누르시고 무료체험 신청 누르신 다음에 저희 허브인즈TV 주도주 체험 받아보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웃으시면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으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으신 점을 저희가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매수과와 매도과를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미리 매수 주문 걸어두고 매도 주문 걸어두시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체험 안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